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10편 35편이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8월 22일 이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2024년 8월 22일 다시는 돌아오지 날 이 목요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편 35편 1절부터 5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싸우는 모든 적군에 대해서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일이면 8월 22일 제가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갑니다. 원래 8월 23일부터 제니가 생일이거든요. 내일이 제니 8월 23일이 제니 생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65세가 됐다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따려면 65살 이후부터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날아가는데 그 와중에 또 제니가 8월 말에 여기서 한 천 명 이상 모이는 여성 그룹에서 언제나 키노 스피킹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다 하기로 됐다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못한 바람에 이번에 꼭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9월 2일 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가서 이제 다 정리하고 갈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밤 22일 밤에 가서 열흘 12시 비행기 타고 가면 23일 날 아침에 한국에 서울 인천에 23일 7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종시 버스 타고 가서 짐 다 하고 이사하고 정리하고 이제 KTX 타고 서울 가서 가서 제가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다시 이제 세종시 와서 쉴 텐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자 오늘은 다윗 왕이 정말로 의롭게 정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 앞에서 보호받기를 강구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게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지만 나라를 향한 기도 그러니까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나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내 단체, 내 나라가 풀린다. 야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나의 개인의 간증이 단체에 영향을 끼치는 왜? 적군이 내가 이 나라 왕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그룹의 리더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이 어떤 교회의 목사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죠. 한 교회의 한 목사만 죽여버리면 죄짓게 하고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으로 타락하게 하면 교회가 또 완전 박살나잖아요. 마귀 새끼는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쓰는 근데 거기에 이제 프린시플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본립 소생. 기본이 바로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 본립 소생. 본립 소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나는 정말 주념밤에서 이렇게 섰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돼? 근데 궁극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와우, 10편 35편 1절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니까 맥락이 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싸우는 놈은 내가 싸워줄 거고 너에게 잘해준 놈은 내가 너에게 잘해줄 거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와우,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막으시고 와우, 여기서 방패와 손방패라는 게 따로 나와요. 방패와 왜 손방패? 뭐가 다르죠? 여기서 첫 번째 방패는 시편에 나오는 적군이 왕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대문짝만한 방패. 이거는 악어, 겁질로 만들었어. 가벼워. 쇠로 만든 방패가 아니야. 이것은 화살을 막는 방패. 큰 방패. 이게 히브리 말로 달라요. 그래서 방패와 손방패가 다른데 첫 번째 방패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큰 방패. 그래서 왕에게 화살을 쏠 때 대문짝만한 거 수십 개가 왕을 쫙 둘러싸고. 왜? 화살은 이렇게 떠서 45도로 내려오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떠서 내려오거나. 그러나 이렇게 떠서 쏠려면 벌써 자기한테 죽으니까. 적군들이 그렇게 80도로 쏠려면 발 옆에서 쏴야 되니까 그건 맞아 죽죠. 그러니까 멀리서 45도로 쏘면 45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45도로 내려오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 왕을 딱 큰 방패로 둘러싸면 어떻게 돼? 딱 막 막는 거죠. 그런 방패와 손방패는 뭐야. 칼로 싸울 때 방패를 잡으시고 이런 나를 도서서 어떻게 창을 뺏어. 방패, 손방패, 창도 나와요. 창을 뽑아서 나의 길을 막으시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서 막으시러라는 단어가 히브리말로 도끼질을 해요. 도끼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 방패, 손방패, 창, 그 다음에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길을 막으시고가 도끼질을 하고요. 도끼질을. 그런데 그게 그냥 한국어로는 한국말로는 창을 빼서 길을 막으시고 그런데 창을 빼고 도끼질을 해서 그들을 막으시고 또 영원히 나는 내 구원이라 이래서 그래서 내가 You are my salvation. 당신이 내 구원이라고. 선포하게 해라. 이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러본 군사들만이 알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해보지도 않았는데 신앙은 영적 전쟁이지 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부르면요. 해봤어. 전쟁 해봤어. 육박전 해봤어 진짜. 가서 들어가가지고 막 귀신 내쫓고 부딪혀보고 해봤어. 안 해봤으면 가만히 있어요. 괜히 해보고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영적 전쟁을 와 여기는 뭐 확실하게 치렀죠. 일단 영적이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타위봉을 진짜로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사람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창을 뽑고 도끼를 들어 도끼를 치시며 그래서 여기서 도끼를 막으시고 이걸 임페리티브야. 임페리티브. 명령적으로 써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라 오 하나님 도끼를 쳐 죽이시고 저런 새끼들 그냥 목을 치시고 손을 잘라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게 하소서. 이 수치라는 것이 얼마나 민족에겐 중요한가. 이게 쉐임이죠. 쉐임. 막말로. 체면. 스타일 구경. 이게 목숨보다 더 아픈 거예요. 목숨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왕이 저놈의 새끼들 저거 정말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나는 진짜 뭘 했다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생명을 나를 죽이려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하게 하는 자로 물러나 낭백해하며 저희로 바람 앞에 겨워갑게 하시고 여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와우. 여기서는 여와의 사자로 몰아내는데 여기서는 영어로는 뭐야. Lord, Angel of the Lord. 천사들. 천사들이 Angel of the Lord. 천사들과 싸우는 거라. 그래서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벼와 같이 날아가는 건 어디 써있죠. 당연히 10편, 1편에 우리가 했잖아요. 알고 같지 않은 것들은 막 바람에 날면서 자기는 나는 막 자유롭지. 나봐. 날라다니지. 아니. 얘네들은 알고기 아니야. 얘네들은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건 착각이고 바람이 끝나면 어떻게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고통을 받는가? 아니면 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밟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맞는 고통이 내가 벌로 받는 건가? 정의로운데도 받는 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왜? 정의로운 사람으로 벌 받고 아픔을 겪고 하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정결하게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입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내 고생이 벌받는 것의 고생이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없죠. 거기에 대한 상은 없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해서 벌받는 건데 내가 내 몸을 안 돌볼고 돼지같이 쳐먹고 맨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저크랩 먹고 운동 안 하고 맨날 탭이나 보고 성경 안 읽고 카우치에 누워서 그 다음에 막 어흑 무릎도 아프고 쥐어 내가 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나를 공격하는 네가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내 자신을 안 돌보는 거에 대한 벌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쳐먹고 운동 안 하고 그때 한번 인디안 트라이브 와가지고 인디안 캡 뭐라고 그러죠? 트라이브 추장들만 제가 나바호 인디안 리저브 해가지고 인디안 추장들만 모이면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는 뭐 나바호라는 데는 나라도 다르고 거기는 미국이 아니에요. 나바호 내신 거기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나바호 경찰이 따르고 다 달라요. 그건 몰랐죠. 나바호는 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나바호 네이션이라고 거기에 추장들만 촥 모였어요. 크리스찬 추장들 촥 모였는데 멋있어요. 근데 어떤 추장이 영적 공격을 받아서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다 하고 나오면서 내 친구가 저 친구는 자꾸 영적으로 육적인 거 아 저 돼지 저거는 200파운드 오버웨이트 인데 자기가 200파운드 오버웨이트 니까 무릎이 아픈 거지 물론 그게 메디컬리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메디컬리 살 못 빠진 그 사람의 문제는 메디컬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돼지같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데 무릎이 아픈 걸 영적 공격이라고 영적 공격 아니야 여러분 육적 공격이 내가 지금 정의롭게 고통을 받나 내가 받는 고통이 하나님의 벌인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건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건지 확실히 깨닫고 넘어갈 수 있는 오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